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아버지와 함께 재미난 이야기를 테슬라 중점, 테슬라의 핵심인 자율주행에 대해서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또 갑자기 오늘 할 이야기는 GM 크루즈랑 웨이모 얘기인데요 GM 크루즈랑 웨이모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샌프란시스코 내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에 더 중요한 얘기는 이 친구들이 돈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차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일들이 24시간 영업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여러가지 사고 얘기라든지 그걸 이제 아버지와 함께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첫번째는 홀마라스 카달로그 트위터에서 이제 X죠 X에서 유병한 인플루언서즈 이분이 이미 타보고 차지를 보니까 가격이 우버 부르는 거랑 큰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죠 보니까 17.91달라고 GM 크루즈로 비슷한 루트를 탔는데 근데 워낙에 이런 페어를 측정하는 거는 수요 공급이 그때그때 바뀌고 우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앱을 키면 미국에서 가격이 막 진동하면서 막 바뀌기 때문에 절대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가격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에 사람들이 초반에는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꼭 실망할 요인인가 이제 시작을 했고 규모도 작고 그런 면이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너무 바래 그쵸? 너무 바라는 거야 이 정도면은 잘한다고 봐 그러니까 2달러 채 조금 넘게 차이가 나는데 난 비슷해도 할만하다고 봐 지금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 기술이 지금 당장 아직 완전히 익은 기술이 아닌데 이 초반부터 반값을 바래? 아참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 기저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모든 이런 물가나 이런 걸 보면은 서비스 물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깎으면은 무조건 가격이 공산품 봐요 한국보다 많이 싸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 앞으로는 분명히 우버의 반값 이하로 내려갈 거야 이거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작이잖아 이제 시작부터 그렇게 해라? 아 그거는 너무 지나친 바람이지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 전반에 미국이란 나라는 서비스 차지가 거의 뭐 압도적으로 붙기 때문에 아무리 시작이라지만 조금만 깎여도 그래도 많이 차이 날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은 10% 20% 싼 정도 가격에서 시작을 하고 이게 궁극적으로 몇 년 안에 이게 뭐 되면은 대면은 근데 완벽하게 되기는 많이 필요해 이거 그 얘기도 할 건데 이게 봐야지 지금부터 반값 아이가 안 될 거 같아 아니 근데 하나 더 하면은 테스트할 때 공짜로 타게 해줬거든요 돈 받으니까 그건 서비스 기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재미난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시작부터 이제 사고가 났죠 사고가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콘크리트가 마르지 않았는데 잘 막아놨어야 되는데 미국이 하여튼 이런 게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은 데다가 차가 이제 꼬라 박는다든지 길 같으니까 그렇지 그 애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걔가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를 그리고 소방차를 박아서 뭐 이제 사고가 났다라는 기사 타이틀도 나오고요 근데 이미 소방차는 아무데나 아무 방향으로 세워놓을 테니까 근데 이미 제가 사고가 난다라는 얘기는 계속 뉴스를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름아름 뭐 이건 GM크루즈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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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얘기를 살짝 풀면은 개발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회사 사람들도 다만 이거 보면 얘기 들어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원격 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원격 조정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드라이브를 보내고 사고 나면 아무래도 좀 GM크루즈가 좀 더 거나 이런 자율주행 회사들이 좀 더 보상을 한다든지 테슬라는 이미 거기 보험으로 진출해 있죠 보험을 해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은 수익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걸 허가해줄 때 보드진들의 또 의견들을 자세히 보면은 노약자라든지 이 샌프란시스코 미국은 밤늦게 이거 위험하잖아요 요즘 그리고 택시 없어 그쵸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데 틈새 시장들이 많다라는 거죠 미국은 그렇지 드라이버라든지 드라이버를 아무리 검증한다고 그러지만 우버도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허점이 많단 말이에요 얼굴 인식으로 본인 인증하고 이거를 차를 몰아야 되지만 아니 내가 인증만 하고 딴 놈한테 준다든지 서로 돈 떼먹는 불법 체류자들도 많고 여전히 그런 문제가 조금 조금씩 있는데 아무래도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더 사회적으로 약자이신 분들을 더 커버해 줄 수 있는 것도 기대한다 라는 취지에서 이거를 24시간 풀어준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 이 기술이 이게 사람들이 너무 너무 조급해 이게 나는 훨씬 더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져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도로들도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선도 잘 그려지고 미국에서 가능할 거라고 뭐야 샌프란시스코 열심히 돌아다녀서 아시잖아요 어떤지 근데 이거 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가야 될 기술이지 이게 당장 내년에 돼 이건 아니라고 근데 워낙에 여기 계속 얘기하지만 200조원 넘는 돈을 뿌렸고 아무것도 못하면 그냥 200조원 지금 그 200조원이라는 게 1년 반 전이니까 지금 물론 그 뒤에 회사가 망했죠 많이 이제 여러 스타트업들이 인수 합병되고 구조조정이 있지만 그 이상의 돈을 이 시장에 뿌렸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아니 내 돈이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GM크루즈 같은 경우 모 회사가 있잖아요 GM이라는 그렇지 그리고 얘들이 그냥 그것만 빡 맹 마지막 꼴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거 중간중간 가면서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득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득을 보면서 이제 가야지 그러니까 테슬라가 FSD를 라이센싱을 기대하듯이 여기도 라이센싱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지 왜냐하면 특히 GM이 있으니까 사주길 바라고 그렇지 GM보조를 팔길 원하고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데이터를 도시 메인테넌스 시티 메인테넌스에 여러 가지 우리가 교통량이라든지 우버도 그 사이드로 데이터 팔아먹는 돈이 상당하거든요 그렇겠지 이런 회사들도 그런 거를 지금 노리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데 쉽지는 수익창출 나는 궁극적으로 이게 완전 우리가 뭐 사람들 머릿속에는 자율주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사들이 싹 사라지고 이거 그거 아마 우리 못 보고 죽을지도 몰라 30년 더 걸릴 수도 있고 40년 더 걸릴 수도 있어 근데 가야 될 길은 맞아 그러기 때문에 가는 거지 이게 당장 내년에 된다 아 이건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 현재 테슬라가 하는 거랑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그러면 결국 그 마지막 라스트 터치가 중요한 건데 거의 1,2%가 엄청 엄청 힘든 거야 근데 지금까지 온 것도 놀랍게 온 거야 근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면 테슬라는 현재 지금 차에다 뿌려서 하고 있죠 미국 내에서 사실 근데 내연기관들은 100%가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잘 이렇게 민기적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데만 자꾸 투자 정도만 하고 직접적으로 뛰어들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계속 자동차 회사들도 민기적 되는 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먼저 가봐야 어차피 100% 되지도 않을 건데 근데 지금 내가 테슬라 뭐라 보잖아 미국에서는 지금 뭐 돌아와서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안 되니까 뭐 못하지만은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니 모델와이 몰고 그 미술관에도 갔다 오고 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잖아 진짜 손 한 번 안 대고 그 한 2,30km를 갔단 말이야 갔다 왔다 했단 말이야 그렇죠 손을 안 대야죠 요크나 스틸링 후에 손은 얹이지만 손은 얹이지만 내 의지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갔다 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느냐가 중요하겠네요 만약에 그거에 대한 나같이 편의성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파고효과는 크지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렇죠 편하죠 사람이 되게 간사하다니까요 신호등도 안 본다는 게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지가 알아서 하고 덜 신경 쓴다라는 거지 안 보면 안 돼요 보긴 보지 그렇지만은 그냥 보고 앉아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그래도 역사적인 순간이고 미국에서는 벌써 돈 받고 무인 택시들이 돌아다닌다 또 한 걸음 나가는 거죠 또 한 걸음을 그리고 근데 그 가격까지 더 싸게 해라 근데 그거는 한 몇 년 후에는 그렇게 가겠지만은 지금 10% 20% 싼 것도 난 잘한다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기도 상당합니다 앱의 다운로드라든지 지금 지역 한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서비스가 결국은 샌프란 일부랑 웨이머 비싸도 탈 거 같은데 야 운전사 없는 차 한번 타보자 아니 그치 재미삼아 한두 번은 타지만 결국 수익성이 나라면 수익성이 나라면 낮아야지 근데 5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라든지 앱을 런칭했는데 굉장히 지역 한정으로 뿌렸음에도 어쨌든 관심도는 맞아요 아까 아버지 얘기한 거 한번 타보자 드라이버 없는 차 한번 타보자 해서 인기가 상당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머가 이런 테스트 영상 뿌리는 거 보면은 잘하는 건 엄청 잘해요 공사 구간 뚫고 나가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SNS의 병패인데 요런 거만 지금 사고 사진이라든지 요것만 스팔라잇을 받아서 절대 한 대가 아니라 이 시간에도 샌프란시스코 내에서는 무인 택시로 엄청 돌아다녀요 아니 나는 10년 20년 후에도 이게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모든 차들에게 이제 그런 게 다 허용이 되고 뭐 다음에 뭐 무인 택시들이 왔다 갔다 갔다 수백 대 수천 대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근데 하더라도 사고가 과연 안 날 거냐 나겠죠 나간다 이거야 근데 그때 나는 거가 그때부터 사람도 죽을 수 있어 당연하지 사고가 크게 나면 죽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 전체 레잇이 떨어진다는 거 레잇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아 그래 그래도 우리가 이게 더 나아 이럴 때 이제 그리 가는 거지 이게 완전히 거기가 전혀 사고 안 나서 간다 그건 불가능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노리는 거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만 해도 이익이 나고 시장 선점 효과가 있으니까 달려드는 거죠 이제 진일보를 계속하는 거지 진일보를 계속하는 거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지금 미국에선 돈 받고 돈 받고 지금 테스트로 몇 십 대가 돌아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그 차를 너무 쉽게 봐요 이제 그렇겠지 그래서 이제 돈 내고 타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아버지와 함께 제가 CATL의 배터리가 참 무섭다고 너무 중국 편 드는 거 같은데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지 얘네가 다 먹는다는 건 아닌데 우리 중국 배터리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 테슬라 메가팩의 딜리버리가 2025년으로 미뤄졌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이걸 되게 오해하라는 게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요 올라가는 속도가 공급을 못 쫓아가기 때문에 가격이 자동차 가격이 떨어진 거를 생각하셔야지 예를 들면 지금 2025년까지 밀린 이유가 생산 잘하고 있거든요 메가팩 ESS입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생산 엄청 하고 얼마 전에 광고 영상도 유튜브에 뿌렸죠 만 개씩 생산한다고 근데 2025년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문량이 폭주하는 거고 지금 이거 개당 가격이 3밀리언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건 세금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3MW인가 그럴 겁니다 3MW, 4MW 이거 메가와트하우단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킬로와트하우단이고요 그거를 뭐 몇백 개를 모아가지고 근데 그건 유닛 하나고 이걸 또 수십 개를 깔 수도 있죠 그래서 대충 만 개라는 게 아마 한 유닛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1년에 만 개인데 한 개당 가격이 3밀리언이 안 되니까 이거 뭐 한 30억이라고 치면은 1년에 결국 매출이 30조 원짜리잖아요 회사 하나 얘기하는 겁니다 테슬라 하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난번에 LFMP 그러니까 인산철을 계량한 거라든지 셀투팩 기술 CATL이 자랑하는 모듈에 다 드러내가지고 이 시장에서는요 인산철의 의욕이 어마무시한 게 지금 최신 SNE 데이터를 보면은 CATL의 ESS 마켓 시어는 43.4%고 BYD가 11.5%고 3등이 LG가 아닙니다 EV라고 이것도 중국 회사인데 이것도 7.8%고요 4등 5등 가서야 LG 삼성이 나오고 부랴부랴 LG가 드디어 이제 인산철을 생산을 하는데 6등 8등도 중국 회사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에 하등이 이제 이 시장이 터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테슬라 혼자만 해도 지금 30조 40조 원 매출이 당장에 보이는데 지금 테슬라 혼자 뛰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 회사들도 직접 ESS에 뛰어들고 있는데 아니 여기 굳이 하이니켈을 쓸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셀 하나라도 우리가 네가 벌써 2년 넘었죠 2년 넘었죠 그냥 인산철을 버린 게 우리나라가 버린 게 좀 너무 아쉽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 인산철이 강점이 너무 많아 그 덴스티 하나 그거 이제 그거 하나만 제끼면 원래 본능께서 너무 많아 아 참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이 시장이 이제 친환경으로 가면서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아직 테슬라가 자동차 파는 거에 비하면 조금 적지만 지난 분기 보면 뭐 한 분기당 보면 10분의 1이지만 이런 식으로 만개 2만개 가면 아 이거 이제 무시 못 한단 말이에요 현재 테슬라가 한 분기당 매출이 뭐 토니터리빌려 뭐 고사히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저렇게 배터리를 많이 모아 놓은 차나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냐면 안전성이 더 중요해져 왜냐하면 이게 하나 터지면 이게 이게 옆으로 넘어가는 거를 막을 길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격벽 구조를 그렇지 격벽 구조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불나는 거 보지만은 한번 불나면 이거는 너무 위험해 나름의 뭐 잘 만들겠죠 어쨌든 여기 시장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 시장이 계속 개화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현실을 그냥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모든게 먹는다라는게 아니라 근데 확실히 이 배터리는 10년 지나도 얘는 예의치를 안있어 아니 나는 지금도 아까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소듐 배터리 얘기했잖아 중국 내에서 소듐 배터리 지금 리튬 배터리에 비해서는 형편없죠 형편없잖아 그래도 계속 쓸 때가 있다고 나중에 지금 중국 내에서는 이제 최초로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아마 사실일 겁니다 전에 들은 바로는 퍼스트 그리드 스케일로 소듐 배터리를 에너지 스토리지로 자꾸 쓰는 굳이 그렇죠 여기도 에너지 댄스를 또 떨어뜨리면 인산철보다 더 떨어뜨리면 사이클 라이프를 한 6천 사이클을 보장하는 정도니까 인산천 뺨을 휴려 때리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댄스트에 너무 거기에만 차단해갖고 야 이 낮은건 쓸데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다 필요할 때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소듐 배터리도 우리나라도 하고 있나 모르겠어 전혀 안 하죠 해야지 아니 학계에서 연구는 하죠 연구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네 기업체에서 기업체에서 아직 관심이 없죠 아니 인산철도 쫓아가기 바빠 죽겠는데 저기 한국에서 오히려 이쪽 분야는 중국이 좀 더 빨리 가는 느낌이에요 자꾸 인산철 경쟁자들이 생기니까 일로 얘들이 더 싸게 도망가는 것 같아요 난 그 중국 회사들 수를 보고 놀랬어 그렇죠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아마 많이 도산하고 구조조정 되겠는데 문제는 거기서 살아남은 애들은 더 강해져요 더 강해진 애들이 이제 시장에 오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얘기에서 근데 우리가 솔직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 같은 데서의 반도체 수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엄청 지대하잖아 근데 그래서 다음 먹거리로 우리가 배터리 해야겠다 해서 지금 새 회사가 또 달려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 5위 안에 새 회사는 들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먹고 살아 중국한테 다 밀려날 판이야 지금 와 이거 정말 아니야 이러면 진짜 그러니까 뭔가 그 회사들도 이게 시장을 정확하게 보고 뭐를 해야지 이기 저 중국 애들을 이길까를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중국 애들을 가격으로 어떻게 경쟁하냐 그게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그럼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CATL에 이제 셀투팩 3.0을 기반으로 한 이 새 배터리 발표 충전도 4C 레이스로 할 수 있고 고속 충전도 가능하고 미쳤어 아 아직은 전에도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배터리라는 건 양산이 끝나서 소비자들의 또 리뷰까지 받아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아직 진짜 잘 아는 거는 그러니까 불이 몇 퍼센트 비율로 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직은 아직은 검증이 더 필요한 단계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발표한 스펙이라든지 그러니까 양산의 가능성이 아주 어둡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자꾸 이런게 되면은 하이니켈이 쓸 차이가 너무 좁하죠 아니면 테슬라는 그 로드맵의 3랑 Y는 거의 인산철 위주로 쓴다라는 게 딱 써 있잖아요 발표할 때 살짝 바이든 형님의 IRA법에 더 기대를 해야 되나요 더 못 들어오게 한계가 있지 야 그 보조금 안 주고 나 들어갈래 안 받고 들어갈래 이 짓 하고 있는 파당에 아 그쵸 지금도 CATL제 배터리는 미국에서 전기차로 팔리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나 그거 보조금 떼고 나 경쟁해봐 그래도 이겨 이 중국이 이렇게 된 배 들면 어떡하냐고 그쵸 소디움 배터리는 또 인산철 대비해서 30%나 더 싸기 때문에 인산철에서 다시 30%를 더 컷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조금은 진짜 규모의 경제로 가면 안 받아도 된다라고 도달할 수 있겠죠 근데 경각심에서 정말로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 이 시장 놓치면 안 돼 큰일 나 우리나라 그쵸 이 시장은 어떻게든지 중국하고 맞짱을 떠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시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ESS 정말로 이제 개화기에 테슬라 보시면 이제는 1-2년만 지나면 한분기 전기차 매출 정도는 담당해 줄 수 있을 정도의 ESS가 올 텐데 그치 여기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이니켈을 쓸 이유가 단일도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 조금 큰 것 같다는데 좀 더 안전한 게 더 좋은 거지 불들 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여기서 날카롭게 서비스 차지 반도체에서 장비 팔아먹는 거랑 똑같은 거 같아 네 이게 되는 순간 진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닌 게 되는 거 그쵸 이제 진정한 에너지 회사로의 발돋움 그런 걸 기대하지 진짜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근데 거기에 지금 왠지 핵심 파트너가 CATL이 돼가는 게 좀 좀 찝찝한 한국을 응원하는 입장으로서는 네 이런 일이 저런 데를 우리나라가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쁜 소식이 아니냐 안 치겠네 진짜 아니야 우리나라 꼭 이건 극복을 해야 돼 전기차의 배터리라도 우리나라가 정말 퍼센테이지로 올려서 최소 5회 안에 세 회사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배려가 더 높아지게 기재적으로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